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 저는 지금 막 들어왔어요 뭐 말로 하지 않아도 분명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기대가 되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일까요? 저희는 저희 무대가 가장 기대가 돼요 역시 그렇다면 오늘 빅뱅의 무대를 한 가지 컬러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이 될 수 있을까요? 와우 판타스틱 컬러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분위기 메이크업 슈퍼주니어